먼저 영상의 영상은 저에게도 댓글별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기를 잘 섞어줍니다 소고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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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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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감자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은 트러플 짜파게티 3봉지에 통단무지, BBQ 시크릿 양념 닭다리 치킨, BHC 치즈볼, BHC의 꿀오떡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트러플 오일 트러플 오일 비쥬얼 미쳤어요 트러플 오일 트러플 오일 프랑스 트러플 차가운 트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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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고춧가루 식감이 미쳤어요 고춧가루 치즈볼 고춧가루 두개 고춧가루 꿀어떡 시럽안에 견과류가 잔뜩 들어있어요 소스를 찍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소스는 매콤하고 맛있어요 소스는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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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오늘 먹었던 메뉴들은 두말할 거 없이 정말 너무 맛있었고요. 특히나 가운데 있었던 단무지는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한입 딱 베어무를 때 이가 빠질 정도로 딱딱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먹는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정말 재밌었네요. 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